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일상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어겨 이르되 그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메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여의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일상과 역사라는 말씀들 잠깐 지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그 일상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온 하루하루가 우리는 당장 참 힘들다 참 힘들고 어렵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아직 큰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도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나의 일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상 일상들이 사실은 견디고 또 지내오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역사들이 되는 것이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일상도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 하루하루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국기 1장부터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국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출애국은 그야말로 출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 애국에서 노예살이하던 역사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도 보았지만 이 출애국기 1장이나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태어났던 모세가 나의 강에 버려졌던 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무슨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볼 수 있고 뭔가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다는 것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도 무심하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까라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일상들 이런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일상들 내가 맞이한 이 현실 이건 일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일상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마주한 내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고 또 잘 살아서 내 일상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일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가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건 시간이구나 아멘은 알아서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아멘을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시간은 참 위대한 거다 제가 지난번 우리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도 저희들이 다녔던 곳이 한 300년 짧게는 300년 종교개혁 시간 우리가 한 1500년 종교개혁이 우리가 1500년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한 1700년대까지 한 대략 300년의 역사 야누스로부터 요한에슬레 우리 진젠도르프까지 쭉 봤었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오늘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년이면 우리 한국에는 복음이 지낸 지 꼭 140년이 된 역사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140년의 이 복음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마주할 100년을 기도로 준비하자고 지금 우리 한빛교회가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는 사실 역사에 관하여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계획지를 다녔을 때 우리는 짧게는 300년 전에 혹은 길게는 2000년 전에 그들의 일상들을 우리가 찾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일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주했던 그들의 현실은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지금은 그 현장에 가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시대에 그들이 예배했던 교회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죠 또 그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핍박을 피하여서 믿음을 지켰던 그 현장들이 남아있죠 지금은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3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삶들을 생각해 보죠 특별히 종교 핍박을 피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려움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끝내 목숨을 잃고 바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믿었던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와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그들의 일상 일상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루를 살지만 우리가 10년 혹은 20년 혹은 50년 100년이 지나면 오늘 역사가 될 것이다 100년 후에 사람들은 한빛길 찾아와서 말할 겁니다 이곳에서 100년 기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유럽의 교회를 다닐 때마다 늘 느끼는 놀라운 일은요 그 대성당들이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기만 해도 그 위용이라는 것은 그런 걸 건축할 때 150년 걸렸다 100년 걸렸다 200년 걸렸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하나 건축하는데 우리는 그저 1년 2년이면 짓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100년이 그분이고 200년에 걸쳐서 그런 대단한 건물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건 들어가 보면 막상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의자를 저는 보조 갔어요 여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배드렸을까 보면 한 500명 뭐 그 정도 그러니까 500명 정도 모이는 예배당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하루아오의 일상 그것이 정말 일상으로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루 살아내는 하루가 역사가 되리라 오늘 하루 견뎌내는 하루가 역사가 되리라 순간과 일상의 그 가치가 그저 나는 눈 감으면 하루가 가고 내가 그냥 고개 돌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하루하루들이 머지않아 역사가 되고 하나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오늘 하나님의 출애급의 역사 우리는 돌아보면 출애급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했고 모세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모세와 그의 가족들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 일상은 말하기 이루 그지없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상들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나엘강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급기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엘강에 던지고 따리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부모들이 살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시대가 험악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애국사람들이 자꾸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번성하는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얘기했어요 니들 저 히브리인들 저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먼저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또 법을 만들기를 그러면 아예 남자아이들은 누구나 눈에 보면 날강에 던져서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소망을 누가 갖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기르지 못하고 버려야 된다는 게 이게 누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눈물 없이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세월 속에서도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출애굽을 향하여 가까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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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일상과 우리의 현상들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내 일상은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괴롭고 힘든 삶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일상이 어느 날 돌아보면 역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중에 충성스럽게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깔대상자에 역천과 나무진을 칠하였더라 그랬어요 추리국기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천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도무지 법에 따라서 보일 수가 없어서 아이를 숨기고 숨기는데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지키자니 부모 목숨이 위태하죠 법을 안 지키면 부모를 죽이겠죠 이제는 그러자 그들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겠어요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대상자에다가 역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사이에 둡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이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모세 아버지가 갈대상자에 역천과 나무진을 칠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아 그래서 모세가 안전하구나 모세가 안전할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현실을 보면 여러분 갈대상자에 그 역천하고 나무진 우리로 말하면 송진과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런 것을 조금 발라둔다고 즉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냐고 여러분 그 나일강을 가보시면 압니다 나일강은요 바다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일강을 방문했을 때 꼭 그 배를 탑니다 큰 배를 타보아도요 그 배도 흔들려요 여러분 강인데도 물살이 얼마나 그새인지 몰라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모세를 이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아이를 두었다고 누가 내가 아이를 갈대상자에 두면 아이가 안전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셨어요 차마 당장 내 눈앞에 아이를 바다에 던질 수 없었어 강에 던질 수 없었어 다만 갈대상자에 역청과 진이라도 발라서 잠시라도 잠시라도 아이가 떠있기를 바라고 그냥 두는 거지 우리 내가 여기 물이 안 들어오게 하면 문제는 물이 안 들어오게 아니라 파도에 금방 뒤집어집니다 갈대상자 그 조그만 갈대상자가 뭔데요 큰 배도 흔들리는데 즉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일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무력함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오늘도 여러분은 살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운동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삽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냥 좀 건강이 걱정되고 걱정되니까 하는 게 그거지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운동한다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살지 우리는 자꾸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산다는데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한 게 뭔데 여러분 그건요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안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주한 일상은 이 그대한 날강 앞에 그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밖에 없지만 그 모세는 갈대상자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기 때문에 갈대상자가 안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지켜줬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 잘 된다고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부지런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더란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살려준 건 누가 살려줬습니까? 부지런한 것도 살아있으니까 부지런하지 아니 그렇게 부지런히 살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주셨냐고요 여러분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일어났다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여러분 깨워주셔야 되는 거죠 깨워주셔야 되는 거지 살려주셔야 되는 거지 자꾸만 우리는 내가 역청을 발랐고 내가 나무진을 발랐어 이 상자가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말씀입니까?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나무진을 칠해야 됩니다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야 삽니다 역청을 바랍시다 나무진을 바르잖는데 여러분 나일강을 가보세요 그 나일강 그대한 풍랑 앞에 갈대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을 바라는 게 뭔데요? 그것이 아이를 지킬 거라고요? 아니에요 사람의 일상은 연약하고 연약하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일상을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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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상을 역사로 만들 줄을 믿습니다 아멘해시니다 아멘해시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육신이 고단하지만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셨고 또 하루 기도해야 됨이 소중함을 깨닫고 불편한 몸에도 피곤한 몸에도 이 새벽에 나를 주의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풍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갈대상자에 뜨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신 것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상 이 기가 막힌 나의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역사로 만들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두려워하였다 출애국기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자랍니다 바라위 궁전에 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지금 본문은 모세가 40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모세도 어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나는 모세구나 나는 이 궁전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나일강에서 주어온 자구나 모세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부터 어릴 때 그는 그저 마냥 이 궁전에서 뛰어놀고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늘 그냥 예쁜 옷을 입고 그 왕자들과 늘 전쟁 놀이하면서 자라는 게 철이 없이 좋았는데 이제 나이 마흔이 되고 보니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된 거죠 늘 궁전에서 채찍맞고 일하는 저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동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민족을 도우려고 그가 그들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 혼자 편하고 잘 산다고 그러면서 그 모세를 향하여 막 소리 지르자 오히려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나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뭔데 너는 잘 편히 먹고 살면서 뭘 네가 우리 이 노예살이를 관여하려고 하냐 이러는 거였죠 그러니까 즉 그는 좋은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 백성들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런 모세의 마음도 받아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세상의 문이 닫힌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힌 게 참 괴로워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강박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답지 못할 때에 야 하나님의 역사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 앞에 이렇게 큰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행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다 친절하고 여러분을 다 높여주고 여러분을 다 인정하고 아이고 착한 일 잘하신다 아이고 주의 일 열심히 하시네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의 선한 일이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절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였지만 그 일상은 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거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혼신하고 또 땀을 흘리지만 때때로 사람들의 닫힌 마음의 문 앞에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비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도 다 느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지만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 동족을 도우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도무지 그런 마음의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너무도 400년 동안 고난 속에 살아왔고 그들은 모세가 그런 일들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400년 이렇게 살아왔어 당신이 지금 와서 괜히 우리를 편드는 것처럼 하지만 역사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정말 모세가 그럴 때 야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모세를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100년이 계속되고 400년이 계속되고 1000년이 계속되어 굳어진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가슴이 달리집니다 저는 정말 늘 기도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추레굽의 역사처럼 말이 안 되고 아무도 괴로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이 추레굽기 2장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요 또 40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40년이 지나야 돼 그러면 광야를 지나고 이게 역사입니다 나흘강에서 앵 하고 울음소리 납니다 나흘강에서 앵 하고 울음소리 납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을 하는 거예요 나흘강가에 한 어린아이가 버려집니다 그게 추레굽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한 아이가 모든 사람의 환호와 기쁨 속에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났구나 드디어 우리를 추레굽할 지도자가 태어났구나 박수치고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더라는 거지 오늘 하루하루가 그저 우리가 마주한 일상으로만 우리가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이 고단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성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